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긴 엠블럼 본 적 있습니까? 자, JFA라고 나와 있고요. 제팬 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옆나라, 일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도 국가대표 경기, 축구 경기를 보신 분들은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의 가슴팍에 박혀있는 이 엠블럼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일본 축구협회의 상징, 까마귀입니다. 이게 근데 잘 보면 다리가 세 개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쵸? 다리가 셋 달린 이 새, 이거를 삼족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즉 대한축구협회의 상징은 뭘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백호, 호랑이입니다. 자, 원래는 이런 심부를 쓰고 있다가 바뀌었죠? 이걸로, 어, 호불호는 디자인적인 건 여러분이 아마 판단해 보시고 저는 뭐가 나은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백호, 호랑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는 호랑이를 상징으로 쓰고 있을까? 왜 일본은 여기 있는 세 발 달린 새를 상징으로 쓰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살짝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랑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민족에게 있어서 호랑이가 어떤 존재로,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되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호랑이, 그 동물원에 있는 거, 그 정도인데 실제 우리 민족에게 호랑이는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 마스코트로, 1988, 제24회, 서울, 하계올림픽에서 호돌이가 심볼이었죠. 그죠? 이 호돌이랑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웅플릭스, 서울올림픽 편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보시고, 다음, 무려 30년, 딱 30년 지냈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는 여러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수호랑이라 부르죠. 이것도 백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게 호랑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를 굉장히 신성시하면서도 무서워하고,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뭔가 좀 두려운 존재였나 보다.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호랑이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말고, 원래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섭다고요. 아기를 지금 잡아가는 거예요, 호랑이가. 이거 어떤 장면에서 제가 그려온 거냐면, 후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이렇게 생긴 혹시 비디오 테이프인지 알아요? 비디오 테이프? 아까 PD님께 여쭤봤더니, 이 장면을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 이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쭉 넣잖아? 그러면 첫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후환, 마마보다 무서운 불법 비디오 유통 근절, 뭐 이런 거 나와요. 빨간 비디오는 유통하면 안 되면, 뭐 이런 거 나와. 그런 때 나오는 이 장면이거든. 여기 뒤에 초가집이 있고요, 아이를 잡아가는 모습을 지금,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요겁니다. 그냥 이 말을 보자고요. 후환, 마마. 도대체 이 후환이란 말이 무슨 뜻인데? 자, 사전적 의미. 호랑이에게 화를 입다란 뜻입니다. 우리는 호랑이에게 화를 굉장히 많이 입었던 민족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산을 넘어가거나 고개를 넘어갈 때, 조심해야 돼. 왜? 호랑이가 나타나거든. 호랑이가 잡아간대.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 또한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호랑이가 와서, 어흥, 떡 하나 좀 앉아 먹지요.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렇잖아.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친근한 동물이었다. 뭐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를 상징으로 쓰고 있다. 그거는 그렇다고 알겠는데,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일본의 상징, 삼족오는 뭔데요? 삼족오. 다리가 세 개 달린 셉니다. 우리 아까 봤죠? 다리가 세 개가 달려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까마귀로 보긴 하는데, 왜 다리가 세 개일까? 지금 다리 세 개로 공을 잡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에 가슴팍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 삼족오는 일본 걸까요? 일본만 쓸 수 있는 겁니까? 일본에서 원래부터 쓰던 겁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고문 벽화를 좀 몇 장 가지고 왔습니다. 고문 벽화 볼게. 자, 각조총 벽화가 있습니다. 여기 벽화에 천장을 찍어놓은, 그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천장. 이렇게 천장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각이 이렇게 지어져 있죠? 왜? 우리나라 고문 벽화에서 모주림 양식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떠오르죠. 모주림 양식 뭐야? 동그랗게 천장을 하고 싶어요. 근데 동그랗게 못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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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긋나게끔. 이렇게 쌓다 보면은 점점, 도도도도도도 이렇게 원 모양이 되잖아. 그렇게 쌓아 올린 겁니다. 자, 그렇게 쌓아 올린 천장에다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대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여기 동그라미, 잘 안 보이겠지만, 두꺼비가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에 다리가 셋 달린 새가 한 마리 있네요. 이거를 제가 방위 개념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는 기준, 서쪽과 동쪽입니다. 이거를 맞춰 갖고 갖고 온 거야. 서쪽에는 두꺼비가 있고요. 동쪽에는 삼조고가 있습니다. 다른 구문 벽화 볼게요. 장천 1호문 벽화에 보니까, 이것도 북두칠성이라고 써있는 거자가 뒤집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기준 서쪽에 뭐가 있어? 두꺼비가 있죠? 옆에는 토끼도 있네요. 동쪽에는 다리가 셋 달린 새, 삼조고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두꺼비, 동쪽에는 삼조고가 있네. 자, 다른 벽화도 한번 볼게요. 자, 집안에 있는 5회분 4호묘에 있는 벽화인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동쪽에는 동그란 원 안에 다리가 셋 달린 새가 있고요. 서쪽에는 동그란 원 안에 두꺼비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왜 서쪽에는 두꺼비를 동쪽에는 삼조고를 났을까? 자, 구문 벽화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계획을 한 다음에 만들 거 아닙니까? 그쵸?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고요.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쪽을 상징하는 해, 서쪽을 상징하는 다리입니다. 해서 음, 양 이런 것들을 따졌기 때문에 양을 상징하는 태양, 삼조고가 그 태양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음을 상징하는 달, 그 달 안에 이제 두꺼비가 있는 겁니다. 해서 우리 조금 전에 봤었던 그 앞에 있던 벽화에서는 두꺼비 앞에 누가 있었어? 토끼가 방아찍고 있었잖아요. 왜? 달이니까. 이해돼? 그래서 양과 음, 음과 양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들로 두꺼비가 음, 그리고 동쪽에 삼조고가 태양, 양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삼족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동그란 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원 안에. 왜 원 안에 들어가 있을까? 이게 태양을 상징하기 때문이야. 해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삼조고라고 하지 않고요. 일상문 삼조고, 즉, 태양 속에 있는 삼조고라고 합니다. 태양 속. 태양이 동그란 거 안에 지금 삼조고가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가 봤던 벽화 전부 다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까마귀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닐 거라고 추측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떠 있어요. 아우, 너무 셔. 아우, 너무 셔. 눈부신데 새가 지나가. 쭉 지나가면, 어? 태양빛의 새가 지나가면 새가 무슨 색으로 보이니? 까만색으로 보이죠? 맞잖아.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고대의 그런 신앙들이 있었는데 태양을 바라봤더니 새가 지나가면서 까맣게 변하더라. 이것은 현조라고 합니다. 신성스러운 새.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 그렇게 해서 태양 속 삼조고가 신성스러운 새로 그렇게 여겨졌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까마귀가 까만색이니까 까만 새를 이제 까마귀라고 부른다. 해서 이제 오라고 하는 게 까마귀 오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볼게요. 자, 삼조고. 각조충백화, 쌍형충백화, 집안 5회분 4회분 4회분 5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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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이렇게 동그란 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리고 우리가 되게 유명하게 보는 것. 그리고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멋있는 그런 진파리에서 나온 금동 장식을 볼게요. 진파리가 우리나라 이제 그 평양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한 땅이죠. 하지만 북한 영토 역시 우리나라 헌법상 우리가 우리 영토예요. 원래 우리 영토입니다. 아무튼 평양 진파리 7회분 금동 장식이 있습니다. 금동 장식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장식이 있어. 여기 가운데에 동그랗게 들어가 있는 게 요겁니다. 요 장식을 제가 하나하나 그리려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멋있는데 제가 그리고 나니까 안 예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왔는데 금동 장식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멋있게 생각하는 삼조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삼조고가 과연 진짜 일본만 쓸 수 있는 거냐? 고북도커에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삼조고는 얘들아 동아시아에서 그냥 태양신,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신성한 새로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말이 있냐고요? 아니요. 일본도 쓰고 있잖아요. 일본만 쓰냐고요? 아니요.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이 동아시아 문학권에서 한일 숭배 사상이 있었던 국가에서는 삼조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거라고 보기가 되게 애매하다고 그런 게 삼조고야.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지 않아요? 왜 다리가 앞에 세 갤까? 다리가 세 개잖아. 왜 다리가 세 개예요? 이것도 여러 설이 있습니다. 여러 주장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태양이 양을 상징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음, 양. 해서 다리, 음. 태양이 양. 양인데 숫자 3이 그 양을 뜻한답니다. 그렇대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다리를 세 개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삼신일체사상이 있습니다. 삼신일체사상이 뭐냐면 천지인을 한꺼번에 묶은 거야.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인간을 하나로 묶는 즉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과 매개체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 있는 현조, 신성스러운 새. 이게 삼조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도 있고요. 또 고조선에서 제사용으로 쓰는 그 기, 그릇이 있습니다. 이게 세발 달린 솥이 있어요. 그래서 삼족정이라고 하죠? 세발 달린 솥. 이게 제사용기인데 여기서 삼족오를 따온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이 맞는지는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하시겠지만 이 삼족오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에서 공통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 안 쓰고 있냐고요? 믿기 어렵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도 쓰고 있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국학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사단법인 국학원. 거기에도 삼족오의 문양을 채택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문경에서 2015년에 세계 군인축제 같은 게 열렸어요. 그때 2015년에 이 심벌을 썼단 말이야. 엠블럼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 당시에. 근데 2015년에 이게 나왔을 때 기사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외색 논란이 있었습니다. 야, 다리색이 달린 새 이거 일본 거잖아, 일본 거. 일본 거 이렇게 해도 돼? 우리나라 행사인데 왜 일본 거를 썼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삼족오가 지금 일본에서 이제 국가대표팀의 어떤 뭐 상징으로 쓰기 때문에 일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썼고 봤잖아요, 벽화에서. 그리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것들을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각각 국가마다의 특징으로 삼족오가 달리 표현되고 있거든. 특히나 삼족오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분 벽화랑 그리고 일본의 심벌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삼족오. 이게 일본의 삼족오 이렇게 남아있는데 우리나라는 특징이 벽이 있습니다. 벽. 머리에 신성함을 상징하는, 하늘을 상징하는 벽이 있고요. 일본은 그게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일본에서 얘기하는 삼족오는 벽이 없고요. 우리는 벽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삼족오가 나중에 봉황으로 된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봉황의 모습이 나중에 길어지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거든. 해서 이런 삼족오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보면서 아, 동아시아에서는 삼족오를 이렇게 많이 신성시했었구나. 그게 우리나라도 있었구나. 근데 그 삼족오 이야기, 제가 고분벽화에서 봤죠. 근데 그 고분벽화가 어느 나라 고분벽화입니까? 고구려 겁니다. 고구려 거. 이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를 좀 봤는데 그 안에 태양신을 상징하는, 태양을 상징하는 삼족오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고분벽화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2004년에 이미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볼래요? 자, 유네스코 홈페이지 가시면은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라고 해서 2004년 랴오닝성 환련현, 지린성 지안현에 있는 이 고분군들 그리고 여기 안에는 광개투투양 릉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어디로 돼 있다? 아, 중국으로 돼 있어요. 중국 겁니까? 이거 중국 거예요? 분명히 고구려라고 그렇게 써 있어. 고대 고구려 왕국이라고 써 있다고. 이거 중국 거야? 근데 중국이 등재했다고. 그죠? 자, 중국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동북공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동북공정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너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시에만 몰입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별로 관심을 안 갖게끔 하고 그저 재미있는 것들만 쫓아가게끔 만든 세상의 어른들이 잘못이에요. 진짜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많이 강조하지 않고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가르치다 보니까 관심이 없을 뿐 실제 중국은 지금도 동북공정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 중국이 도대체 동북공정을 왜 하는 건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새롭게 런칭하는 새롭게 오픈하는 그 강좌 OT에 이미 올려놨으니까 그 OT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나마 왜 그런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동북공정을 대응하기 위한 건 아니지만 중국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이 고구려의 고분 벽화 등등 이런 문화재들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지금 이 동북공정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만주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들 예를 들면 멀리서 고조선, 그 뒤에 고구려, 발해까지 모두 다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주가 어딘데? 만주 어딥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만주가 어디야? 그러면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를 선택하신 분들은 알아요. 만주국도 배우고 만주사변도 배우니까 만주가 어딘지 압니다. 자, 근데 역사과목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만주하면 위예요. 아, 그게 다잖아. 여러분 뭐라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나라 교육이 좀 그런 걸 안 가르치니까 그런 거지 위예요. 그렇잖아. 중국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중국인들은 만주 뭐라고 하게? 어, 저기. 말리양성 건너에 있는 동북지역. 그렇게 얘기하거든. 자, 만주에 대한 이야기 봅시다. 여기입니다. 여기. 흥룡강성, 랴오닝성, 그 다음에 지린성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동북 삼성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조선족 자치구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물론 메몽골 자치구가 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게 만주입니다. 만주의 큰 특징은 중국인들이 바라볼 때 말리양성 건너편에 있는 동북지역이야.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만주를 말리양성 이북의 동북지역을 만주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북방경토죠. 우리의 북쪽 지역을 만주라고 불렀다고. 물론 이거를 굳이 나온다면 북만주, 남만주 나누고요. 이 남만주를 보통 서간도라고 한다면 여기 북간도, 연해죽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 지금 그걸 보는 게 아니잖아. 만주.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만주는 어느 나라 영토입니까? 어느 나라 땅이야? 발문을 잘 봐. 이 땅은 도대체 어느 나라 겁니까? 중국 땅이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중국 땅입니다. 현재 중국의 영토야?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서 물어볼게요. 이 만주 지역에 있는 역사는 둘 중에 어느 나라 역사입니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해서 제가 중국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역사 봅시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들으세요. 하나라, 상나라. 하나라는 기록상 최초의 국가라서 기록상에만 존재합니다. 실존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상나라, 이거는 존재했어요. 해서 유적지도 발견이 됐고요. 실제 갑골문자 들어봤죠? 중국의 갑골문자. 그거 여기서 나왔어요. 상나라. 그렇다고 합시다. 다음, 주나라. 이 주나라가 이제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면서 시작되었던 춘추전국시대. 자, 지금부터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 사실 제가 그 지도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냥 아이패드가 여기 있거든요.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국의 왕조들을 지도를 그려가지고 보여줘야지 그려봤는데 이거 색칠하는 게 다 펜 같다 이렇게 다 칠한 거거든.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교재에 있는 동아시아사 교재에 있는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인지 잘 봐봐. 춘추전국시대가 진나라가 대표적이죠? 그 진시황제의 진나라. 여기입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나머지 6개 국가를 멸망시키고 진이 통일을 하나 봐요. 이게 춘추전국시대랑 진나라 때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건 여기 말리장성이 있는 여기 연예장성이 말리장성이 여기야. 이거 이북지역 연나라가 살짝 들어왔지만 여기는 어떤 나라가 있었다? 그 당시에 고조선이 있었죠. 그죠? 여기는 고조선이 있었지. 중국의 역사라고 하는 그 중국인들 한족이라 부르면 그 중국인들의 역사는 여기까지 못 넘어왔습니다. 한나라 가볼까요? 자, 한나라. 뭐 여기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했죠. 근데 한나라의 최대 영역이 여기 있는 요동지역까지 오기는 합니다. 왜요? 고조선을 한나라 무죄가 멸망시켰으니까. 한나라에 의해서 고조선을 멸망당하고 나서 이 지역에 한 사군이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차지했지만 만주는 비어있죠. 이들은 만주까지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위진 남북초시대로 가면은 이게 지금 분열시기예요. 제가 북위라는 나라를 보여줬는데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편하게 들어. 북위는 유목민족인 선비족의 국가입니다. 즉, 이 당시 5호 16국 시대를 북이라는 나라가 통일을 할 건데 써있죠. 북방민족이 화북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함족과 함께 거주하더라. 북방민족이었던 흉노, 선비, 저, 강, 갈족. 요 5개 플러스 알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내려왔다고. 근데 북방민족이 싸움을 잘하고 호전적이고 전투를 잘하니까 이, 여기, 여기, 여기. 이 중원 지역에 살고 있던 중국인들이 쫓겨난 거예요. 남쪽으로. 그래서 이게 남조. 이 동진을 건국하면서 남조로 쫓겨나거든. 그러면 여기 만주 지역에 어떤 나라가 있는데 고구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인들은 만주를 지금 밟지 못했습니다. 지금 북방민족인 북위 왕조가 화북지역을 오히려 장악하고 있어요. 자, 위에 보세요. 분명히 노란색같은 하얀색이 보이는데 노란색으로 제가 왕조 이름을 쓴 거는 중국인들이 말하는 그들의 한족. 그 중국인들, 한족의 왕조를 제가 노란색으로 썼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때는 다양한 민족들이 나라를 권국했고 실제 화북지역은 선비족이 오랫동안 장악했기 때문에 이건 중국의 역사로 볼 수 없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여기만 있는 거야. 그렇잖아. 자, 그런데 넘어가 봅시다. 수나라 가볼게요. 수나라 영토랑 당나라 영토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것도 거의 비슷하니까 제가 당나라 영토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당. 당나라가 있을 당시에 고구려가 어마어마했죠. 고구려. 고구려가 있었고 신라, 백제, 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전성기 때 고구려를 염망시키고 나서 최대 전성기를 맞이했던 8세기 무렵 이때는 발해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음영이 되어 있는데 다 당나라 영토라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당나라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국제관계를 맺고 있었다를 보여주는 거야. 발해, 신라, 남조 전부 다 조공과 첩봉하게 맺고 있죠. 독립된 국가라고. 발해가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수나라 당나라를 노란색으로 색칠하지 않았네. 어? 선생님. 중국인한테 물어보니까 중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나라가 당나라라고 하던데 그럼 중국 역사가 아닙니까?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저도 이제 중국 역사로 인정합니다만 이 수나라 당나라를 건국했던 세력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야. 듣기만 해. 관롱집단이라고 합니다. 이 서 위에서 나왔던 관롱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민족은 선비족이에요. 선비족 북방 유목민족입니다. 한족이 아니라고요. 오리지널 한족이 아니고요. 그래서 선비족이 오랜 기간 한화정책 한족화되는 정책을 통해서 한족화된 선비족을 관롱집단이라고 합니다. 한족화된 선비족. 그래서 오리지널 한족보다 훨씬 더 호전적이고 전투를 좋아하고 싸움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수당 때 그렇게 전투력이 높은 거예요. 왜? 출신 민족 자체가 선비족이니까. 유목민족이니까. 호전적이니까. 그래서 이걸 중국 역사로 인정을 합니다만 오리지널 한족의 역사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좋아요. 인정합시다. 마음 넓게 써서 알았어. 수나라 당나라도 한족 역사라고 해줄 게는 아니지만 할게. 할게. 할게요. 제가 뭐, 뭐가, 뭐라도 되느냐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해줍시다. 합시다. 수당. 다음. 송나라 가볼까? 자, 송나라가 만리양성 안쪽에 있는데 그 당시에 10세기 모략이 되면은 거란족이 엄청나게 흥기합니다. 거란이 916년에 이제 야율아보기가 등장하면서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이 당시에 여기 어디 있어? 바래 있잖아. 바래. 물론 거란이 바래를 멸망시켰어요. 10세기에. 하지만 바래가 있었고 송나라는 만리양성 이남 지역에만 있습니다. 다음. 송나라가 나중에 금나라한테 뜨드려 맞고 나서 남성으로 쫓겨나는 시기. 여기. 금나라가 있죠. 이 금나라 어떤 민족이 되었다? 여진족 한번 써볼까요? 여진족. 그 밑에는 고려가 있죠. 중국은 남쪽으로 쫓겨나서 지금 현재 중국의 영토, 지도상 중국의 영토는 이만큼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중국의 역사, 여기라고요. 여깁니다. 여진족의 민족, 여진족의 국가예요. 여기는 여진족. 자, 근데 시간이 지나서 원나라로 갑시다.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몽골제국. 어마어마하죠. 진짜. 지금 역사상 다시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유럽부터 서아시아 싹 다 장악하고 결국에는 여기는 남송까지 멸망시켰습니다. 몽골은 남송까지 멸망시켜서 중국 전역을 지배했지만 고려는 살려줬죠. 고려를 부마국이라고 해서 사위의 국가로 두고 그대로 독립은 유지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만주, 누가 지배했어? 몽골이 지배했잖아. 몽골이 지배했죠. 지금 한쪽은 아예 국가가 없어졌습니다. 국가 자체가 사라졌어. 국가가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다시 이제 주원장에 의해서 명나라가 공국이 되죠. 이 명나라의 영역을 보시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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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주가 명나라 영역으로 들어가 있네. 어? 인정. 맞습니다. 그런데 만리장성 북쪽 요 요 요 요 요기 만주 지역에는 어떤 민족이 있다고? 여진족이 여전히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명나라는 여진을 통해서 그 지역을 간접 통치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관리를 파견하긴 하지만 이걸 직접 통치로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진족이 여기 흩어져 사는 것을 그대로 자취를 허용하면서 간접 통치하는 정도야. 그쵸? 그래서 나중에 조선과 명나라에 의해서 이제 뭔가 좀 관리를 받고 좀 억압받고 있던 여진족이 조선과 명나라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어떤 전쟁? 임진왜란. 임진왜란 이후에 명나라랑 조선이 한순간에 몰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여진족이 갑자기 흥기하면서 어떤 나라 만들었다? 그게 후금 되겠습니다. 후금이 1636년 나라 이름을 바꿨으니 그 나라가 무슨 나라야? 이게 청나라입니다. 자, 청나라는 여기서 시작했어요. 만주에서 시작했습니다. 여진족이 몽골족을 복속시키는 과정에서 만주에 있는 모든 민족을 싹 다 묶어서 그냥 만주족이라고 해. 해서 만주족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 여진족이 만든 게 청나라고, 후금, 만주족, 청나라인데 여진은 예전에 우리 민족에게 어떤 민족이라 불렸냐면 말갈족이라 불렀어요. 들어봤어요? 말갈족? 말갈족. 고구려랑 발해에 복속되어 있던 민족입니다. 그죠? 말갈 이전에 뭐라 불렸는데? 숙신, 음루 이렇게 불렸거든. 이렇게 불렸던 민족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과 함께 더불어 살거나 우리 민족에 복속되어 있던 민족이라고요. 함께 어루져 살거나 우리에게 복속되어 있던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말갈족 때는 고구려 발해에게 복속되어 있다가 여진족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한테 혼줄 났다가 금나라 세우고 흥기했다가 멸망했고 조선에게 조금 복속되어 있듯이 조선과 명나라에 의해서 좀 이렇게 눌려있다가 후금을 세우고 나중에 훗날 만주족을 만들더니 이 만주족이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 이게 청나라입니다. 이게 한족의 나라예요? 민족을 구성해봐. 이게 청나라가 어떻게 한족의 나라야? 그렇잖아. 그렇게 만주에서 출발했던 청나라가 여기 내려와서 한족을 통치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청나라 민족이 한 2, 300만 정도 됐다고 하죠. 그들이 1억이 넘는 인구를 통치를 해야 돼. 그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에 이제 강압책과 회유책이 나오는 건데 청나라는 이민족의 역사죠. 그래서 색깔 칠하지 않았습니다. 한족의 역사는 중간중간 단절된 역사들이 있다고요. 청나라가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합시다. 지금까지 봤던 모든 지도 다 한 번 정리해보세요. 중국이 만주를 지배한 적이 있습니까? 단언컨대에 중국은 단 한 번도 만주를 직접 통치한 적이 없습니다. 봤잖아요. 없어요. 간접 통치할 수 있지. 이민족을 이용해서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지. 그거 말고 직접 통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언컨대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만주의 주인공은 누군데요? 그 만주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고? 지금이야 중국 영토지만 그 영토 안에 있는 역사를 자기 역사라고 자꾸 얘기하잖아. 동북공정에서. 근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도대체 누굽니까? 자, 만주 최초의 중앙집권 국가를 탄생시켰던 국가가 있습니다. 중앙집권 국가라고 한다면 왕 중심으로 율령체제가 정비되어서 모든 게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왕조 국가를 말합니다. 만주에서 최초로 만든 국가.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최초의 중앙집권 국가가 무려 유일하게 700년을 이어갔습니다. 만주에서 흥기했던 모든 나라 통틀어서 700년을 유지했던 나라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나라 빼고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단 한 개의 나라도 없어요. 700년을 유지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훗날 여러 유목민족들이 거란족이 특히나 그랬죠. 우리는 이 나라를 계승한 나라다. 이러면서 본인들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나라를 계승한 나라라고 자꾸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만주에서는 유일한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국가가 있었거든. 자,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 강좌를 들으시면 제가 단언컨대 이 강좌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한국인임을 몸소 느낄 겁니다.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까? 한국인의 전율을 느껴보러 갑시다. 자,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세상 어디에 넣었던 두둥 새로운 강좌 웅플릭스 확장판입니다. 이름하여 대한종웅외전 줄여서 대웅전이라고 하죠. 그 첫 번째 시즌 만주의 주인 고구려 여러분을 4월 19일 날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